그 다음 소식은 아이폰 미니에 관련된 소식인데 딱 공유님 전해주시죠 2022년 아이폰 판매 매출을 분석해봤더니 분기별 매출이 나와서 분석해봤더니 아이폰 미니의 점유율이 몇 퍼센트라고 했더라? 3%라고 했던가? 잠깐만요 그랬던 거 같아요 3% 미국 내 아이폰 판매량 중 아이폰 13 미니의 판매량이 3%라고 합니다 고로 이게 아마도 마지막 아이폰 미니일 것이다 단설이 굉장히 유력해지고 있고요 최소한 애플의 당위성이 점점 지쳐지는 거라고 하셨겠죠? 오죽하면 그 비싼 프로 맥스보다도 안 팔릴 정도니까 끝났죠 아마 이번에 미니를 없애고 대신에 일반 아이폰에도 큰 맥스가 들어간다고 하죠 엄청나게 팔아 제낄 겁니다 걔네들 싸고 큰 걸 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작은 걸 원하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본인이 이제 13 미니 오너이신데도 그걸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게 쓰다 보니까 배터리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그나마 13 미니는 개선이 된 거라는 데죠 개선이 되어도 물리적으로 작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 미니는 진짜 얼마나 싱겁했던 건지 그래서 지금 12 미니는 아마 보조배터리 없이는 하루 못 버텨을 거고 뭐 출근에서 이분도 마찬가지이긴 하고 약간 출근에서 무조건 충전을 해야죠 그래서 외출할 때 배터리 양을 봐야 돼요 일단 보고 이거 각을 재봐야 돼요 이거 과연 내가 충전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보통은 충전해야 돼요 중간에 그런 여러분을 위한 매그세이프 배터리팩이 있습니다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5W 충전에서 7.5W 충전이 된다는 놀라운 제품이죠 축하하면 지금 제가 그전에 아이폰을 뭐였지 XSX 맥스를 친구한테 팔았었는데 그게 지금 배터리 용량이 80% 정도 남았거든요 걔가 내 거보다 오래가 예 그 정도로 배터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화면도 작아서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다 아마도 이제 작은 폰을 원하시면 SE 같은 거밖에 안 남을 것 같으니 만약에 미니 같은 플래그십 미니 폰을 원하시면 지금 사세요 아마 뭐 조금 생명영장의 꿈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루진 않았는데 뭐 지금 아이폰 14가 그냥 A15를 그대로 쓴다는 얘기가 있고 그 14 프로만 A16을 쓸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요번에 새 거 나오고 나오더라도 아마 최소한 아 그럴 수는 있겠다 일단은 13은 단종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만약에 A15를 똑같이 탑재한다고 하면 걔를 굳이 라인업에 남겨놓는 의미가 없을 테니까 13은 없애는데 13 미니는 남을 그러니까 뭐 이제 구형 제품 전략에 따라서 뭐 당분간은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도 뭐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작은 폰 이렇게 작은 폰을 원하신다 지금 사세요 그 일단은 가을이 되기 전에 어서 사셔야 합니다 네 그래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북을 쳐대긴 했는데 뭐 점점 북이 북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게 있어 그게 좀 그지 않으면 만족이 없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